다양한 희귀 난치성 질환과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새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2009년 3월 문을 연 우리병원 소아청소년병원이 개원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소아청소년병원은 지난 5년 동안 양적인 성장과 위료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소아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. 지난 2010년 국내 최초 소아전용 응급센터를 개설하고 소아환자에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아중증 질환 전문 치료를 위해 2013년 기존 38병상이었던 신생아 중환자실을 20병상 더 늘려 58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. 또한 각종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 소아환자들이 안전하게 치과 진정치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치과도 개설했습니다. 서울아선병원 미션 비전과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나보도는 우리라는 공동체 생각을 하면서 상호협력한다면 우리 모두 유능함으로 훌륭한 소아청소년병원 혹은 어린이병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소아청소년병원은 소아청소년 환자의 효율적 진료와 전문적인 치료를 바탕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편안한 진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